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님, 사랑, 하나됨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요한 1, 2, 3서 말씀을 연속 강의 설교로 나누게 하시고 특히 가정의 달에도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셔서 우리가 사랑해야 됨을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임을 또 사랑을 바르게 볼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또 실천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이 말씀의 역사가 성취되는 것을 보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널리 선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를 통해서 이 선포가 확장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믿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할 내용들 하나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겠지 이렇게 우리가 종종 대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생략하고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사랑 그 자체니까 우리를 사랑하지 하면 그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셨던 목적은 버리고 다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끼워 넣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중간 과정을 아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 핵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을 우리가 임의대로 해석함으로써 이 말씀에서 오히려 멀어지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거운 것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이 목적을 어떻게 이루셨냐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과 동일한 하나님의 방법과 동일한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어떻게 시작해야 되나요? 그것이 3단계로 오늘 본문 말씀을 분석할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두 번째 단락인 요한일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위의 단계를 이룰 때까지 사랑하고 더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실 우리가 1번 말씀을 보고 4번 말씀으로 바로 넘어가면 이 사랑이라는 개명만큼 무섭고 힘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1, 2, 3번을 다 확인하고 나면 아, 우리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구나. 이것이 되는구나. 하면서 우려 감사하고 기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사랑의 법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의 흐름을 잘 기억하시고 또 말씀을 들으시면서 묵상하시고 답을 달아보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본문 설교 제목이 하나님, 사랑, 하나됨. 이렇게 심표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됨이다. 이렇게 연결해서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순서가 우리에게 항상 이 과정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됨이 될 수도 있고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습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한 가지 내용으로 정의 내리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사랑, 하나됨이 얼마나 유연하게 움직이면서 우리를 감싸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단락은 7절에서 10절로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시나요? 어떻게 이것을 이루시나요?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유명한 말씀,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말씀은 요한 1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봤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연속강의 설교를 통해서 1장 1절부터 봤던 것이 아니라 그냥 4장 8절 말씀이 너무나 우리에게 친숙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딱 꽂히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되 아, 그러면 외로웠던 사람, 사랑받지 못했던 사람, 사랑이 너무나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 말씀을 딱 듣고 하나님 우리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 저는 이것을 원해요. 저것을 원해요. 하면서 하나님께 그동안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 받지 못하고 억울했던 그 모든 사랑을 하나님께 달라고 강구하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강구에 응답을 하세요. 그래서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사랑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결론을 내려버린다면 우리가 이것은 부분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 중간 과정에 많은 것이 있어요.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라는 전제를 붙여줌으로써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시나요?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리고 이 말씀 끝 하면 안 되고 성경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얘기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을 찾아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 사랑이라고 했으니까 빨리 우리 사랑 주세요. 이렇게 삽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얘기하신 이유는 우리가 앞서 4장 8절 앞부분에 있는 것처럼 사랑해야 되니까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사랑하라고 이것을 가르쳐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과정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선언하게 되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줬을 때 요한 1서는 이 과정을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시냐고 얘기하고 있는가? 그 내용을 우리가 앞서 나눴던 요한 1서 1장 2장 3절에서 한 구절씩 소개하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 1서 1장 3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와 더불어 누림이라. 자, 첫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말씀 사랑의 서신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 이유 이 편지를 나누라고 한 이유는 바로 사도들과 함께 사귐을 있게 하기 위한 거였어요. 근데 그 사귐이 있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귐을 얻었을 때 즉, 말씀을 통해서 사랑할 때 우리가 누구의 사랑을 경험하고 누구의 사랑 안에 있게 되냐면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편지를 쓰신 거 즉, 편지를 쓰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드러내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와 사귀고 싶어서다. 우리와 하나 되고 싶어서였다. 계속해서 요한 1서 2장 28절에서도 그걸 얘기합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자, 사귀게 되면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게 돼요. 근데 그의 안에 거하라고 얘기하면서 사귀면서 이 사랑을 누리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마지막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란 겁니다. 마지막 때에 부끄러워 징계로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백성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하기 위한 거란 거예요. 계속해서 요한 1서 3장 1절에는 그것을 다음 가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이 사랑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이 일컬음을 받게 하는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상과 어떻게 이것을 이루시나요? 라는 구절로 10절 말씀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라고 했을 때는 이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목적이 반드시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사귀어서 하나 되고, 하나 됨으로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신 거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누리려면 이 목적 안에 있어야 돼요. 이 목적과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싫어요. 그런데 자녀에게 주시는 기업은 받고 싶어요. 그런 경우가 있죠. 복은 다 누리고 싶은데 나 하나님 자녀로는 살기 싫어요. 우리 이 경우 너무나 익숙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서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릴 때 바로 이 모습이었잖아요. 나 아버지 아들로 사는 건 싫은데 아버지 재산을 좀 주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다고 했을 때 자녀 되게 하시려고 그의 가정 안에서, 그의 품 안에서 함께 자라게 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이 사랑의 목적을 이루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만 받고 아들 되는 건 싫어요. 라는 타락한 아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목적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이 목적 안에서 사는 게 중요해요. 저 아버지 아들이고 싶어요. 저 아버지 아들로서 살고 싶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이 사랑의 풍성함을 맛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9절에서 10절 어떻게 이것을 이루시나요? 라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자녀되게 하시기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 속죄 제물로 화목제사를 이루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들됨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 됨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 이 사랑을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이 사랑 안에서 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에 7절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려는 이 사랑의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지 이 사랑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지 이 맥락에서 우리가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 형의 모습을 봐야 돼요. 형은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을 기뻐했어요. 그런데 무엇을 못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우리를 자녀하실 그 목적에 우리가 동일한 목표를 갖는 것에서는 벗어나 있었어요. 결국 돌아온 탕자도 형도 이 사랑의 목표는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는 그 목표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무엇을 원해요? 이 자녀 삼는데 너도 함께 동참해라 하나님의 목표에선 벗어나는 거예요. 그 목표에서 벗어났던 사람들이 너무 힘든 게 뭐냐면 사랑하는 겁니다. 이 사랑의 목적 안에 있으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데 벗어나면 너무 힘들어요. 두 번째 단락은 우리에게 그 내용을 소개해 줍니다. 두 번째 단락은 11절에서 15절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되나요? 요한 1서 4장 11절에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너희들 하나님 자녀되는 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너희들 사랑하는 것을 깨달았지.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날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들 사랑받은 것을 알았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시작해요. 4장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마땅하도다 영어의 표현은 must 해요. 너 반드시 이거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반드시 이것을 해야 되냐면 특히 요한 1서 4장 12절 말씀이 성취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4장 1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즉 우리가 사랑할 때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우리가 원하는 사랑을 하는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을 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 번 얘기합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봤다시피 이 사랑은 무엇을 이루기 위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과 하나됨을 하나님과 사귐을 이루기 위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제가 연애를 하는 것을 적극 권장하는 이유가 바로 이 사랑을 한 번 배워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연애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할 때 가장 많이 하게 되는 게 뭡니까? 평상시에도 안 하다가 사랑하게 되면 많이 하게 되는 것. 때로는 이곳을 안 해서 위기가 오는 연인들과 부부들도 있죠. 그래서 우리 표현도 있지만 우리 젊었을 때 이런 노래도 있었죠. 뭐가 필요해? 대화가 필요해. 표현도 대화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대화가 필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서로 얘기하지 않으면 오해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알지 못해요. 대화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대화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해요. 대화하지 않으면 우리는 공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화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려서부터 교육받은 것이 있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오늘 말씀도 이 맥락을 계속 이어서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 할 때에는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상대방이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것을 채움으로써 나의 열망도 채우고 그 사람들의 열망도 채워서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이루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서로 연애를 할 때는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목적 안에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사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한다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방식을 따라야 되는 건데 오늘 4장 13, 14, 15절이 이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놨는데 우선 요한일서 4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됨을 경험하게 돼요?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 할 때는 사랑해야지 할 때는 먼저 무엇으로 시작해야 되냐면 준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자녀를 사랑해야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해야지 특히 우리가 어떤 영혼들을 대상으로 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지 하면 우리는 가장 기초적인 거 먼저 돼야 되는 건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왜?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그 어떤 사랑을 베풀어도 그가 하나님과 사귐으로 오진 않아요. 그가 우리는 좋아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귐으로 들어오기 힘들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으로서 가장 안타까울 때가 있대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냥 우리를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것에서 멈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더 무엇을 해야 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기도해야 된다. 둘째는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해야 된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식사를 사줄 수 있어요. 그에게 무엇인가 선물을 줄 수가 있어요. 그를 위해서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베풀 때가 있어요. 근데 이때 항상 같이 돼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것이 가치 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요한 1서 4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느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왔는지 우리가 어떻게 자녀가 됐는지 사도들은, 원사도들은 이것을 직접 목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언하게 되었어요. 우리 또한 이 증언을 계승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이 증언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에 그 기록들이 있어요. 그 흐름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잘 계승해 나가고 그 역사를,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갱신해 나가는 가문을 우리가 믿음의 명문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명문가 안에는 증인이 많아집니다. 전하는 사람이 많아져요. 어떻게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기를 기뻐해요. 그래서 우리가 선물을 줄 때에도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적어서 주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할 때도 말씀을 근거로 축복하고 우리가 승리한 삶으로 매일매일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쇼츠 말씀 카드를 나눈 이유도 바로 그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받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시작해라. 전하는 것으로 시작해라. 증언하는 것으로 시작해라. 그 연장성상에서 또다시 우리의 기도의 역사도 확장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십시오. 이 말씀으로 이끌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능력과 환경을 조성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그들을 계속 초대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목표가 중요해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목표가 우리 교회의 교인으로 등록시켜야지. 이것도 맞는 표현일 수 있는데 이거 까딱 잘못하면 악한데 이용당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목표는 셋째,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가 이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사귐을 기뻐하고 이 사귐으로 하나님의 백성되고 자녀되고 그리스도의 신부되는 것을 즐거워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가 그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세례를 베풀고 교인으로 초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과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과하느니라. 비로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귐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이 결혼할 때 혹시 믿지 않는 배우자를 이렇게 배우자감을 데리고 오면 먼저 항상 무엇하도록 교육시키죠. 그들이 일정 교육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그 과정을 겪고 우리 믿음의 가문에 우리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대로 초대하고 함께 기뻐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어떤 관계로 환경으로 묶이는 것은 언제든지 끊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것은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하나 됨, 참된 사귐은 바로 이 세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시작된다는 것,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목표로 삼아야 된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기도해야 돼요. 왜? 이건 성령이 이루시는 일입니까. 둘째는 시작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지 무엇인가를 한 결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와라. 이거는 본말이 전도된 거예요. 그런 척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이 돼야 된다. 그리고 목표는 내 말 잘 듣는 사람, 무엇 하는 사람, 그것이 아니라 믿음에 고백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메시아로 고백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없더라도,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우리 주위에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요한 1서 4장 16절에서 21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 이 부분을 제가 주보에 기록된 문장을 소개함으로써 우리가 여러 번 나눴던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좀 소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의 말씀으로 시작된 사랑은 이 사랑을 이루기까지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봉급받기 때문에 결코 사랑이 모자라 사랑을 멈추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받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기쁨과 평화가 넘칩니다. 그러면서 사랑해야 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오래 참으며 자비가 넘치며 항상 친절하게 대하고 온유함으로 양육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충성임을 압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잘 사용하는 절제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즉 성령의 아홉 가지의 열매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개개인에게 주신 은사로 우리의 마음속에 넘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열매를 나누는 과정에서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을 통해서 우리가 이 관계를 잘 형성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면서 이 열매를 우리가 잘 나누는 것 이 열매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충성한 것이고 이 열매를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해야 될 모든 대상을 온유함으로 품고 우리 스스로를 절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돼요. 왜? 이거는 우리가 스스로 성취하고 우리가 스스로 맺어야 되는 열매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잊게 하는 영혼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이 열매를 주세요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열매를 주십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기도 중에 하나님이 바로 예스라고 얘기하는 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오전 말씀, 어버이주일 말씀, 10편, 120편 말씀에서도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이 역사가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데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이루시는 목적이 하나님의 자녀되어서 하나되게 하시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가 필요합니다.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건 주신다고요. 주시고 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 안에서 이 사랑의 풍성한 역사를 확장시킬 수 있는 이유는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했을 때 가장 자주 나눴던 말씀, 요한 1서 4장 19절 말씀이죠. 함께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사랑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이웃을 특히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영혼 우리가 이것을 교회적인 표현으로 우리 구호적인 표현으로는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가 이 사랑을 나눠주라고 주셨기 때문이다. 마치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물고기와 떡을 떼어서 먼저 제자들에게 주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받은 그것으로 5천여 명을 먹였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나누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이것을 가르칩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7절과 21절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해서 가르쳐줍니다. 이 사랑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지 가르쳐줘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이 역사가 확장되게 됩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게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 사랑은 넘치게 돼 있어요. 열매는 넘치도록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주신 것을 나누면 돼요. 이 풍성하심을 우리가 경험했을 때 그리고 그 경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우리를 사랑하신 그 목적을 이루려 할 때에는 우리가 사랑이 쉬워집니다. 그런데 목적이 다르면 힘들어요. 내용이 다르면 힘들어요. 그냥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명제를 무조건 다 이루어질 거야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 못해요.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나됨. 하나님 사랑하나됨. 이 역사가 우리 삶에서 충만하게 또 바르게 이루어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훈련 내용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삼아 주시고 자마삼아 주시기 위해 더욱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아 대속의 십자가를 완성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먼저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믿음으로 자라게 하셨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녀를 제자를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각자가 좋아하는 목표와 방법으로 결국 후회하는 사랑만 추구함을 용서해 주소서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먼저 복음의 내용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이를 위해 더욱 기도하고 우리의 뜻이 아닌 성령의 지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소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장소와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열어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그리고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데 이르도록 끝까지 우리 모임을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